자, 3번. 연구자석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특성이었는데, 연구자석은 어떻게 되죠? 그 자극의 세계가 강하면서 가능한 이것이 오랫동안 보존되어야겠죠? 그러면 자극의 세계가 강하다, 우리가 자성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잔류자기가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하다, 오랫동안 보존된다는 것은 보자력이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잔류자기 1번,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큰 것. 1번, 일단 맞습니다. 잔류자기는 크고 보자력이 작은 것. 보자력이 작으면 잔류자기가 쉽게 위부자기에서 소멸된다는 고랬죠? 잔류자기는 작고 보자력이 크다. 보자력이 크다는 것은 잔류자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만, 잔류자기가 작다는 것은 자극의 세계가 약하다, 그런 뜻입니다.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모두 작은 것, 이건 해당이 없죠? 그래서 3번에 1번이 되겠어요. 이건 뭐 그야말로 기본 문제죠? 자, 4번 봅시다. 자기류와 전기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 1번, 자기저항의 역수를 컨덕턴스를 한다. 자기저항의 역수가 뭐죠? 자, 우리 비교 한번 해봅시다. 전기회로의 온법칙, 저항의 반비례, 기전력 또는 전압에 필요한다. 자속은 자기류에서 자기저항의 반비례, NI, 즉, 권수와 전류의 곱씨 기자력이죠? 그래서 기자력이 필요한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장의 역수가 뭐예요? 전기장의 역수가 지라에서 컨덕턴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역수는 뭐가 되죠? 이건 기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permian스라고 하죠? 때로는 이렇게 영어로도 나오죠. permian스다. 그래서 1번 자기장의 역수는 컨덕턴습, 틀린 것은 했으므로 1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3번은 전기회로의 전류는 자기류의 좌속이 되어있다. 전류와 좌속에 비교해야 되죠? 또한 자기장의 단위는 안비아턴포 외부이다. 자기장의 단위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위치를 바꾼다면 안비아턴을 외부로 나눈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회로와 자기류를 비교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기본 문제예요. 이런 건 누구나 맞아야 됩니다. 자, 5번. 저항의 크기가 이로민 전선이 있다. 전선의 최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 전선을 저항했는데 자, 전선이 지금 면적과 이런 길이가 있다 합시다. 이 길이를 Lm. 이 단면적, 절단한 면적을 S의 제곱미터로 합시다. 그러면 최적은 어떻게 갑니까? 최적은 면적과 길이에서 세곱미터죠? 자, 이건 일정하다 그랬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것을 일정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면적이 감소되면 길이는 늘어난다. 길이가 감소되면 면적은 늘어난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밀가루를 예를 들어서 200g을 일정한데 길이를 길게 하면 어때요? 가늘죠? 길이를 짧게 하면 굳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저항을 구해보자. 자, 저항을 구하는 시. 고요저항과 면적과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변화를 줍니까? 자, 길이를 두 배로 늘렸다 그랬어요. 자, 이걸 R-합시다. 고요저항은 일정하고 길이를 두 배로 늘렸고 그러면 2배로 증가하면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이 값이 위로 올라가니까 4배의 로의 S분의 L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R임으로 몇 배? 4배가 되죠? 따라서 이 R-는 이 R의 몇 배? 4배가 된다. 아주 간단한 문제. 누구나 다 맞아야 돼. 이런 정보는. 자, 6번 봅시다. 자속 밀도가 10의 웨버퍼 제곱미터인 이걸 문자유로 써주면 좋죠. 우리는 문자유로서 사관의 관계식을 암기해뒀죠. 자계 내에서 길이가 얼마짜리? 4cm다. 자, 그러면 길이가 4cm면 몇 미터입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도체를 자계와 직각으로 놓고 자계와 도선이 이루는 각도가 직각이다라는 것은 90도로 놨다. 수직으로 놨다. 자, 도체를 0.4초에 1m씩 균일하게 이동한다. 자, 0.4초에 1m씩 이동한다. 이것이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는 뭘로써? 속도는 시간에 대한 거리가 되는 겁니다. x를 거리를 한다면.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 1m를 0.4로 된다. 그래서 2.5가 되는 거죠. m per secon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전력은 얼마입니까? 자계 중에서 도선이 움직일 때 기전력. 뭐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것이 더욱 떠올라야 돼요. 따라서 인원 리콜. 자, V의 BL 사인 세타죠. 이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아, 이것은 이런 식의 대입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떠올라야 돼요. 상당한 노력을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거져드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V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V가 2.5. 그리고 B가 얼마입니까? 10. 그리고 길이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즉, 0.0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 90도가 1이죠. 이렇게 1. 그래서 이거 곱하면 10. 그래서 1이 뒤에 딱 보니까 1V다. 문제 심플하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자격시험은 이 정도로 이렇게 이런 수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6번에 1번이다.